신선한 거사님께서 배추의 물을 주위해서 관수실을 설치하셨네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발효음식을 저장하는 구리에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발효음식을 저장하기에 아주 알맞은 구리입니다. 여기에는 매실, 솔잎, 개, 복숭아, 양배추, 식초, 구찌뽕, 쑥, 참외, 보리수 등을 발효 중이에요. 발효음식은 무료급식에 나갈 음식에 넣거나 각종 행사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왕이나Annoy. 아, 이곳은 저장입니다. 참가 찢어졌어요. 빨리 넣어 줍니다. 다 해 주세요. 거짓말 하지마세요 일단 물을 좀 빼요, 옆에다 놓고 회장님! 네 회장님 짓이 많아지네 좀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빗발리시나요? 회장님 오늘 안 들은 거 아니야? 이 정도 빨리 들어갈 거 같아, 얘까지 이게 줄 세우면 맞나? 네 개씩 한율에 네 개 매실 액기슨, 솔리, 탄야초 5년 정도 된 거 발효된 거 참고에 토골에서 꺼내다가 다시 한번 세척해서 다시 보관해서 숙제 때 아니면 남은 회사 때 스님이 사용하신 목적으로 저희가 세척하고 있습니다 관리, 유기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예정 시금치요. 겨울 시금치 구멍이 엄청 빼곡하네요. 시금치는 이렇게 빼곡하게 심는 건가 봐요. 몇 개 정도 심으시는 거예요?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세 봉지 가지고 심는 거예요. 구멍 하나에 한 5개 정도 씩을 들어갔다가 보면 돼요. 씩을 놓고 이렇게 살짝 덮어 주면 돼요. 영양 많은 시금치예요. 빨리빨리 자라서 급식에 묻혀서 나가면 참 맛있겠죠? 아이고 낑낑. 왜 이렇게 질기냐?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래? 아이고 낑낑. 왜 이렇게 질기냐? 고구마 순 나물 잘 보관했다가 다음주에 고음어순 김치로 만들어서 무료급식에 내보낼거예요 친절한 과사님 고구마 캐시니라 수고 많으시네요 이 고구마는 부리똑기 김장할때 봉사자분들에게 반식으로 나눠줘요 깊이 들어가지고 우리 김장할때 먹을만큼은 돼요 더 땅에 올리도 되고 이렇게 하고 촛불까지니까 사람들도 각자 자기 복수하려고 노력하듯이 배추들도 우리들의 마음을 따라 열심히 잘 자라주겠네요 배추야 화이팅 배추야 화이팅 얘들아 화이팅 배추야 화이팅 아직 좀 더 빗ets 암길이 쌓아줬기 닦아줬기 요소재 데이킹 드레이코 드레이코 어쨌든 오늘 힘든 사람이 여기 왔나봐요. 여기 초콩경 왔다니까 지금. 힘이 제일 쎄서 여기로 왔나 했어요. 응. 숙소해서 온거야. 그러는데는 잠옷 같은 것도 없었잖아. 그 사이지라도. 그렇죠. 잠옷 없죠. 잠옷은 정말 부의 상징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분 내로 자고. 이 분 내로 학교 가고. 엄청나요. 한 50년대 얘기 같지 않아요? 50년도. 50년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겨울에 외복 같은 것도. 한 번 입으면. 언니 입었던 거 물려주고. 그렇죠. 외복 한 번 사더니 기분 되게 좋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맞아요. 그렇죠. 기업가 세입하는데. 무성물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물 데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때는 물 데어가지고 하죠. 아 물 데어가지고. 오늘도 긴 여전이 끝났네요. 어? 근데 저 멀리 불빛이 보이네요. 숙도 다른 일이 기다리겠나봐요. 아이 참. 아 이제야 좀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 시간이 지금 꽤 많이 된 시간이죠. 오늘 이제 여의무 이제. 무료급실에 나갈 지금. 김치에서 다 넣고 있어요. 고구마 좀 더 나갈 거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포천.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해요. 이제 쌀쌀한 가운데비야. 신고를 봉사하고. 오늘 이걸 끝으로. 우리 신부님들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을 할까 합니다. 감사하구요. 어려운 시기지만. 또.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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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죠. 열무가요. 김치에 담아도 연하고 맛있어요. 너무 어려서.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열무가 너무 어려서. 제가. 김치에 담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네. 맛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좀 가려놨었거든요. 오늘 그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그 김치예요 바로. 네. 짜락짜락 문김치. 네. 초코스 가라야만 했어요. 아하. 초코스 가라야만 했어요. 초코스 가라야만 했어요. 막나는 소름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짱님도 안 넣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랑. 네. 여기를ília 마저 씻고. 결아야만 오늘은. 너무 웃겨가지고. 너가 또 막 웃고 있어. 아하하하. 프로장아이 이거 뭐야? cara이 이거. 이거요.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아. 물도 달라고. 아. 그래서 또. 스무수가 온갈래. 어? 아. 본래 다운돼야. 아니인데. 그려 없으니. 좀 해줄까?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고춧가루 물 고추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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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봉사하신 그들의 마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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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